이야...말름머도 찜깔고 여깄네 과연 맛이 어떨까요? 미쳤네요 밥을 넣고 아 그쯤 되네 그치 이콜게 hoje 하지만 저는 그것이 너무 잘 Paula 미쳤나가Link 출신청정기 맛있게 먹으면 좋지? 네 나는 금순만이 좋아 Factory 더 부드러워 맛있게 먹어 지금 금순넘어가요 우와 대전천넘이 가면 Emma too 일단 좀 사 보세요 음~~ 너무 맛있다 어우 영원님 오십시오 우리 주무관님은 어떻습니까? 주무관님 점심때 또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정말 맛있네요 원래 매운거 좋아하세요? 안좋아하는데 이 집은 냉깁니다 어떻게 먹어야 대구찜갈리의 본맛, 제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? 첫째는 고기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조리 과정이 참 중요한데 금방금방 만들어가 금방 나가야 맛있지 좀 오래 지체하면 맛이 없습니다 밥처럼 식고 시간이 끄면 맛이 없어요 다리 자세는 언제나 따끈따끈할 때 곧에 드시면 최고의 맛이에요 여러분 매콤하게 매운 것보다 안 질리는 이 맛 대구에 놀러오시면 꼭 드셔!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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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